월스쿨 반갑습니다.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분 구독자 여러분 저는 24-7 Chilling 입니다. 월스쿨, 저는 24-7 Chilling,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hop, R&B, all the black music, and I'm also making a strip fashion living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24-7 Chilling 새벽 2시가 다 되가니까 지금 정신이 약간 몽롱해요. 사실 잠자리에 들어야 되는데 영상을 안 찍었기 때문에 이렇게 영상을 찍으려고 촬영을 시작하고 있고요. 월요일 새벽입니다. 일요일도 정신없이 지나갔어요. 지난주죠. 지난주가 되게 저한테 엄청나게 바빴는데 그래도 촬영은 멈출 수가 없기 때문에 또 이렇게 진행을 하는 거고 굉장히 구미가 당기는 곡을 이 새벽 시간에 듣게 되었습니다. 참 이 래퍼도 자기만의 개성이 강하고 음악적인 고집이 굉장히 쎕니다. 어떻게 보면 보수적이라고 할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자기 것을 지키는 래퍼라고도 할 수 있고 참 사람들을 보는 시각이 다르겠지만 동전의 양면 같은 거고 굉장히 많은 리스펙을 받고 있는 태국 래퍼입니다. 바로 P90의 오랜만에 리액션 비디오를 찍어보려고 해요. 녹화 시간 기준으로 한 3시간 전에 곡이 하나 올라왔어요. 의미심장한 곡입니다. I'm Black 이라는 곡이 올라왔어요. 힙합에 빠져 살았던 저도 어렸을 때 보면 사람들이 저보고 흑인 같았다라는 말을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저는 어렸을 때 미국 힙합 음악에 굉장히 심취해 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바지도 저는 흑인들의 옷 입는 패션을 따라 입으려고 많이 했었어요. 지금도 제 머리가 그 영향 때문에 굉장히 짧지만 바지도 엄청 내려입고 34인치 36인치 바지 내려입고 티셔츠도 더블 엑스라지 티셔츠 같은 거 있고 헤어밴드 쓸 때도 있고 밴드나 쓸 때도 있고 그러고는 길거리를 돌아다녔던 적들이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지금은 패션의 트렌드도 많이 바뀌고 그렇게 막 하드하게 입지는 않지만 그때를 생각해보면 사람들이 제가 이렇게 엉거주춤한 걸음걸이 그리고 바지를 막 내려입고 이러니까 사람들이 흑인 같았대요 저보고 옷 입는 거라든가 뭔가 그때 당시 저의 정신색이라든가 이런 게 너무 힙합에 심취해 있었기 때문에 그랬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암블라에게 누가 댓글로 가사를 올려준 걸 보고 해석을 했는데 굉장히 뭐 사회적인 메세지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P90가 얘기하고 싶은 저는 메세지는 해석을 해보니까 그런 거 같았어요. 내가 힙합이다. 내가 내가 힙합이다. 약간 이런 거를 얘기하는 거 같았어요. 사실 흑인들의 음악이 힙합이긴 하지만 어떻게 보면 P90가 선보였던 음악들이 굉장히 좀 보수적이고 오지스러운 것을 많이 따라가려는 움직임들이 좀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자기 자신은 어떤 흑인 래퍼의 어떤 마인드셋으로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내 자신이 힙합이라고 생각하는 어떤 자부심 같은 게 있을 것 같기도 해요. 그리고 이 곡은 완전 100% 붐벱입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태국 힙합에서 붐벱 음악을 듣는다는 건 굉장히 쉽지 않은 이유입니다. 그만큼 붐벱을 건드리는 래퍼들이 많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P90의 I'm Black이라는 곡을 들어보면서 얘기를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OK, Let's get into it. 예전 제가 리액션 미디어 했을 때는 P90가 G-Funk 같은 음악도 만들고 이랬는데 비트는 약간 바이브가 우리 붐벱파만 생각나는 프로듀서인 DJ 프리미어의 그런 느낌들이 있어요. 플로우 자체도 붐벱에 특화된 오스쿨 플로우죠. 음! 아, 타이트하다. 사실 제가 많은, 진짜 많은 태국 힙합 리액션 비디오를 만들었지만 자신만의 벌스를 굉장히 타이트하게 가져가는 래퍼들의 음악은 사실 많이 듣기가 힘들었어요. 그만큼 어떻게 보면 이 곡은 퀄리티의 여부를 떠나서 귀합니다. 이런 붐벱 플로우, 타이트한 플로우를 보여주는 래퍼들의 음악들이 잘 없었어요. 그 태국어 특유의 억양이 있는 발음체계로 이렇게 붐벱랩이 이렇게 또 들려지니까 되게 신기해요. 음! 이거 F.O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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사도 이렇게 부분적으로 보면 힙합에 대한 자신의 어떤 큰 사랑들이 막 담겨있어 어떻게 보면 이 음악은 내가 생각하는 힙합에 대한 큰 열정과 애정 뭐 이런 것들을 가사에 좀 잘 표현하려고 한 곡인 것 같았어 P90가 하드하고 타이트하고 좋네요 그것도 태국어 랩의 붐변랩입니다 비트가 좋다 되게 다른 비트가 이어지네요 이것도 너무 좋다 여러분들은 이런 붐뱀랩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힙합은 요즘의 양상을 보면 제가 봤을 때 전세계적으로 세대 갈등이 있고 세대가 분리된 느낌을 저는 좀 봤습니다 힙합을 좋아하는 어린 레스너들의 음악적인 취향은 아무래도 굉장히 트렌디한 음악들을 좋아하겠죠 그렇다 보니까 뭐 드릴 음악 좋아하겠고 절지클럽 좋아하겠고 근데 이제 뭐 붐뱀비라는 음악을 생각을 해봤을 때 뭐 다른 나라의 젊은 힙합 팬들을 어떻게 생각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한국의 젊은 힙합 팬들은 제가 봤을 때는 붐뱀비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제 그 이유는 붐뱀비 너무 어렵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붐뱀비 음악을 듣고 좋아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너무 올드하다 너무 낡았다 라고 생각하는 그런 인식들도 어느 정도 팽배에 있습니다 한국 힙합 커뮤니티 사회에서는 근데 미국도 보면은 비슷한 흐름들이 은근히 있더라고요 저는 이 채널을 운영할 때 붐뱀비에 대해서도 애정을 갖고 있다고 많이 말씀을 드렸고 요즘 젊은 래퍼들이 표현하는 트렌디한 음악 장르들도 굉장히 좋다고 말씀을 드려서 전 두 가지의 영역들을 다 듣고 있는데 커뮤니티에서 봤을 때 이렇게 막 서로가 서로의 음악들을 공유 안 하려고 하고 뭔가 좀 반목하는 분위기들이 저는 좀 아쉬웠어요 근데 피나인디 같은 경우는 오히려 2023년인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오스쿨적인 바이브들을 굉장히 많이 고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의 정체성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시대와 다른 음악을 만드는 래퍼들도 굉장히 존경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거는 매출과 연결이 되니까 음악적인 타협을 거쳐서 트렌디한 음악을 만드는 래퍼들과 달리 나의 고집을 밀고 붙여서 내 방식대로 이 길을 개척해 나간다는 것에 의미를 두고 있기 때문에 쉬운 길이 있는데도 더 험한 길로 들어서면서 정면 돌파를 해나갈 수 있다는 거니까 저는 그런 점이 되게 좀 존경스럽더라고요 그리고 저의 어렸을 때의 모습이 막 생각되는 곡이었어요 제가 밴대나 쓰고 바지 내려입고 에어포스 1 신고 헤드폰에서 막 많이 들었던 음악들이 아무래도 저는 뉴욕 래퍼를 좋아했다 보니까 나즈 음악도 많이 들었고 제이지, 빅엘, 빅펀, DMX 이런 아티스트들의 음악들은 많이 들었으니까 배보이도 있고 그때가 막 생각이 났어 내가 힙합을 되게 순수하게 되게 좋아했던 그런 시절로 돌아가게 만드는 그런 곡이었던 것 같아서 너무 좀 기분 좋은 기억들을 막 많이 끄집어냈던 것 같아 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 저희 24x7 챌린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out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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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